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여러분 하하하하하 여기는요 녹음실입니다 녹음실 맞나요? 작업실? 작업실인데요 제가 여길 온 이유는요 일단 지금 영상 앞에 보면은 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인트로가 나오잖아요 인트로를 이제 새로 만들 작업을 하려고 왔습니다 우와! 네 누나 소개 한 번 해주세요 아 네 저는 네 에이버키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싱어선 라이터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우와! 뭐라고 부르는 게 편할까요? 주의 누나? 주의 누나? 제 본명이 주의거든요 그럼 주의 누나가 오늘 이제 곡을 만들어주셨어요 인트로를 그래서 일단 대충 한 번 틀어볼까요? 아 이거 맛보기예요? 아 이거 맛보기예요? 아 이거 맛보기예요?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오늘 녹음을 하러 여길 왔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누나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먼저 처음으로 가사 그때 아세요? 가사 그.. 난.. 가사요 이게 가이드예요 같이 갈래? 같이 갈래? 아 아 아 오오오 가사랑 이런 거 다 외웠죠? 응 하나 섞어 눌려서 일단 그냥 연습 제가 살짝 목소리 녹음해 줄게요 난 어디든 좋아 난 어디든 난.. 난 어디든 난.. 난 어디든 좋아 난 어디든 좋아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that's a new day 좋아? 좋으냐구 자 헤드폰 고고씨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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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린다 겨울에 귀마개 하고 다녀도 될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아 아 아 들려요 어때요? 소리 커요? 어.. 괜찮아요 그러면 자 아 연습을 한번 같이 갈래 먼저 해볼래요? 네 자 같이 갈래? 어? 원큐다 끝났다 이거다 끝났어요 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보여 드릴게요 아 진짜 같이 갈래? 괜찮은데? 같이 갈래? 응 잘하는데? 이거는 뭐 이거 써도 돼요 아 그래요? 자 한번 체키라 같이 갈래? 같이 갈래? 괜찮은데? 응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갈래? 어우 같이 가고 싶다 하하하하하하 드디어 본노 고고씽 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해 올게요 네 난 난 네 한 번 더 다시 It's ok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is a new day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is a new day 응 좋아요 데이가 근데 너무 빡세니까 New day 이렇게 하니까 New day New day 조금만 볼륨 줄여서 먹방 쿡방 뷰티블럭 지금 이건 되게 잘한다 금방 하겠는데 밑에서 위로 잡아당기는 느낌 말고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느낌 먹방 쿡방 뷰티블럭 이렇게 해야 돼요 먹방 쿡방 뷰티블럭 진짜 신나가지고 부르나 잘하니까 어차피 그냥 편하게 자 해볼게요 먹방 쿡방 뷰티블럭 응 잘하는데 갑자기? 좋은데? 먹방 쿡방 뷰티블럭 굿 굿 굿 먹방 쿡방 뷰티블럭 쭈링 굿 쭈링 굿 오케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다듬을게요 톤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게 느껴져요? 이게 조금 더 하이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끝 자 해볼게요 싱크 여기 싱크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귀함 넣는 줄 알았어 싱크 싱크 오 좋아 귀여워요 귀고 깜찍해 싱크 싱크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에브리데이 스턴 뉴데이 오 잘하는데? 노래가 마이너런데요? 이 짧은 사이에 이제 좀 뭔지 알겠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에브리데이 스턴 뉴데이 잘했어 아 배고파 다시 한번 다시 아 배고파 오케이 한 번 더 귀엽게 더블링 할건데 어디어디 하냐면 좋아랑 똑같이 노래처럼 하는게 아니라 조금 샤하게 좋아 가성 느낌으로 좋아 살살 좋아 음만 맞춰 좋아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와우 너무 잘했어 자네 음악 해볼 생각은 나 신쿵 오 어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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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여러분 오늘 진짜 개떡같이 불렀는데 수술을 수술을 하더라구요 나는 뭐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바꾸고 막 의사야 의사 아 근데 노래는 느낌을 되게 잘 살렸어요 너무 귀엽게 예 오늘 진짜 누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수고 진짜 많았습니다 멜론에 에이버키드를 치시면은 네네네 제 음악이 나오구요 네 아 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아 그래요? 많진 않은데 제가 이제 조만간 다시 열심히 할텐데 음 그래도 커버나 제 음악 같은 거 많이 할까요? 일단 여기에 링크 걸어둘테니까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채널 한 번씩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어 이렇게 어 저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어 완성 보는 이제 추후의 인트로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이 여기서 마치구요 영상이 재밌게 보았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구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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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MAL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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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